와도 돼, 와도 돼. 빨리빨리 가. 차라리 빨리빨리 해, 그냥. 와, 와, 와. 와, 빨리 와. 정민이 형.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정민이 형. 소리가 들었는데. 왜? 어, 밑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 나 진짜 뭐 튀어나오고 이랬나. 진짜 놀랄 것 같은데. 몸살 난다. 무슨 소리야? 아, 벌레, 벌레. 벌레? 왜 벌레 왜 갑자기 해져. 가셨어요? 가자, 가자. 가야 돼. 어, 야! 어, 야! 막 있어 봐. 문이 흔들고 왔어. 초자연적인 현상. 누구 계세요? 오케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오케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의미가 있어.